안녕하세요. 러블링이에요. 지금 여기 백신의 병원은 누수인데요. 지금 새벽 지금 몇 시지? 지금 새벽 2시 넘었나요. 아까 러블링 오더럼니랑 오갔다 와서 샤워하다가 오늘 넘어졌어요. 그래서 다리가 콕 뜨리나면서 잘 실려왔는데요. 다행히 굴절은 아니래요. 기부수하고 일단 나가는데요.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다리 끼웅끼웅 부우는 거 이거 싫어. 우와 지금 다리가요. 낮에보다 지금 거의 2.5배 부우는데요. 와 이거 통증도 통증인데 이거 큰일 났네. 여러분 미끄러운 목욕탕을 조심합시다. 그럼 사랑해요. 안녕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